안녕하십니까 공병호TV의 공병호입니다. 저 양반이 어디까지 갈까? 저 양반이 지금 무슨 생각을 할까? 여기서 저 양반은 윤석열 검찰총장을 이야기합니다. 전국민의 관심사입니다. 기자들은 특종을 잡기 위해서 필사적으로 노력하지만 윤 총장을 직접 만나서 거의 흉중에 있는 생각을 들을 기회를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다행히 중앙일보가 12월 16일자에서 조강수 기자가 시위적절한 취재를 했습니다. 첫 건을 통해서 그의 근황을 전하는 그런 기사였습니다. 핵심 포인트를 정리하면서 제가 갖고 있는 생각을 더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현안과제에 대한 윤 총장의 생각입니다. 윤 총장의 첫 건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세 가지 사건이 제일 관심사인데 좌파 우파 가리지 않고 공정한 법의 집행자로서 역할을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 조국 수사는 연내의 마무리, 황운화, 그러니까 울산지방경찰청장을 지냈던 황운화는 내년까지 갈 것이다. 여기서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윤 총장이 평소에 갖고 있는 검찰의 직분에 대한 생각입니다. 검사는 나쁜 놈을 잡아넣는 사람이다. 이런 부분을 한 번 더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포인트는 검찰 역할에 대한 부분입니다. 윤 총장의 첫 건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는 검찰주의자가 아니고 헌법주의자다. 헌법정신에 따라서 검찰이 해야 할 역할에 대한 고민을 취임사에서 이미 밝힌 적이 있다. 기본적으로 공정한 경쟁이 정이고 권력기관의 정치와 선거개인 문제는 추호의 망설임도 없이 수사해야 한다는 것이 그의 생각이다. 항상 검사들에게 강자의 불법에 대해서는 검찰이 사약자를 대신해서 싸워줘야 한다라고 그렇게 강조해왔다. 윤 총장의 첫 건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저는 유재수 건은 청와대가 감찰 건 행사에 대해서 공정성을 잃어버린 문제로 황운하 당시 울산경찰청장의 지방선거개입 건은 정치권력의 선거개입이자 자유민주주의 토대를 훼손하는 그런 사건으로 윤 총장이 받아들이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로서는 박근혜 정부 초기에 그가 특별수사팀장으로서 활동했던 바로 국가정보원 댓글사건과 유산사건으로 황운하 사건을 바라보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결국 그의 성향이나 믿음을 미뤄보면 외압에 의해서 굴복당하지 않는 한 울산시장 지방선거 청와대 하명수 사건은 마지막까지 밝힐 것으로 봅니다. 세번째 포인트입니다. 최근 심경입니다. 윤 총장의 첫 건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기본적으로 대통령 주변에서 벌어지는 비위같은 것을 방치하게 되면 결국 대통령에게 독이 된다고 윤 총장은 생각한다. 그런 첫 건 비리 단수가 확인됐을 때는 검찰이 제대로 규명하는 것이 궁극적으로 국가의 발전이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 그런 얘기를 검사들한테 자주 한다. 2004년도 대선자금수사 때 당시 노무현 대통령의 핵심 첫 건인 안희정을 구속한 사례도 자주 든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제 생각은 여권 인사들은 대통령에게 덕이 되는 일을 좀 봐주는 일이다. 이렇게 받아들입니다. 그러나 윤 총장은 대통령을 보호하는 일 그리고 국가의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은 봐주는 일이 아니라고 보는 겁니다. 검찰이 확실히 사건을 파헤치는 것이 바로 대통령을 위하는 길이기도 하고 국가 발전을 위하는 길이기도 하다. 이런 데 대한 믿음을 갖고 있기 때문에 집권 세력과 윤 총장 사이에는 하늘과 땅만큼의 간격이 있는 겁니다. 대통령을 보호하는 일이 무엇인가 나라의 발전을 위하는 것이 무엇인가 검찰이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 검찰총장이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 이런 모든 면에서 집권 세력의 핵심 관계자들과 윤석열 검찰총장 사이에는 간격이 좁힐 수 없는 간격이 있는 겁니다. 따라서 한마디로 정리하면 그는 타고난 칼잡이다. 확실하게 그를 제거하지 않는 한 마지막까지 파헤치는 그런 성향을 가진 사람이다. 이렇게 우리가 진단할 수가 있습니다. 요약에서 말씀드리면 예산안 통과나 선거법 그리고 공수법을 강행 처리하는 현재 집권 세력들의 태도나 마음가짐을 보면 일반인들의 상식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집단이구나 그런 판단을 하게 됩니다. 다시 이야기하면 미안한 마음이라든지 송구스러운 마음이라든지 부끄러운 마음이라든지 죄의식 등가는 담을 쌓아놓고 있는 사람들이다 생각을 하게 되죠. 그렇다면 조국보다 훨씬 강성인 추미애 법무장관이 실질적으로 힘을 발휘하게 되면 과연 윤 총장을 가만히 두겠는가 이런 생각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얼마나 괴롭히겠는가 얼마나 투명인간 취급하겠는가 얼마나 묵사법을 만들겠는가 이런 등등의 생각들도 함께 흘러가게 됩니다. 기사의 끝부분에 과거에 검찰총장을 지낸 시 변호사가 이런 이야기를 기자에게 던집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나라를 만든다고 하더니 검찰 수사에서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수사를 보게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수사라는 것은 끝이 아니라 시작일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것이죠. 상식이나 양식이란 것이 아예 없기 때문에 윤 총장의 전도 앞길도 위태롭게 짝이 없다. 그런 판단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공병호TV의 공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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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자막 by 한효정